평소 우리 협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기신 언론연치인 국회의원 노웅 의원에 오셨습니다. 접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보협회가 27번째 대한민국 커뮤니티 대상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뜻깊고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과 구성원 사이에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 소통의 가구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를 정말 건강에 살찌우는 유난연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10년 동안 여러분과 인연을 가졌던 것도 역시 저에게도 행복이고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좋은 행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대한민국 커뮤니티 대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김웅기 회장을 표현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예의 수상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수상의 큰 박수를 보내보자 합니다.